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절대 아니구나.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빠지는 장같이 오후 내내 흔들다가 막판에 또 지수를 급등을 시키고 마감을 했어요. 이 장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제가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까요? 시왕 제일 먼저 들어갈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오전에 12시 전후에 종합지수가 15포인트로 급랑을 했었는데 그거는 속임수 하락이다. 11시에 제가 그래서 서울경제TV에서도 잠깐 낮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장은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 이유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 도넛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가까운 거는 13일날 바로 그 CPI 발표예요. 그러면 이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긍정적으로 나올 거냐. 부정적으로 나올 거냐. 그거는 사실 안 중요해요. 나오는 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 자막에 이렇게 나올 텐데 오는 13일 미국 CPI 발표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수치가 좀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좋게 나오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된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주말 사이에 막 걱정을 많이 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 어쨌든 오늘 장이 보여주니까 안 좋은 내용도 사실은 시장이 다 흡수를 하고 결국은 종합지수가 나타내주니까 결국은 강세장이 맞는 거고 13일날 CPI 발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장도 막판에 종합지수를 많이 올리고 끝났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로는 21일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을 이번에 안 할 거다. 오히려 이날을 할 확률도 높지만 어쨌든 뚜껑을 열기 전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이때까지 이제 불안하니까 이거 CPI라든가 FOMC 발표 이후까지 한번 지켜보자. 금낭이 나올 수도 있다. 금요일날 특히 그런 의무점을 많이 제기시켜줬는데 결국 금요일날 종합지수도 보압으로. 코스닥은 7포인트 급등하면서 또 종목이 순환적으로 많이 안 오르던 종목 아니면 오르던 종목은 더 올라가고 아주 수익률은 코스닥에서 많이 났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났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오늘 정확하게 2시에 요즘에 그래서 오후 2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로봇 관련주가 막판에 투매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결국은 마이너스권에서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레인보우 로봇 스탁이 마지막에 빼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결국은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플러스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거의 보압 정도로 끝나는데 그 주변주 로봇 로봇라든가 그 밖에 다른 로봇 관련주는 한 5% 정도 빠지고 끝나는 플러스로 막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이 결국은 빠른 순환매인데 어느 정도 감이 오면 빨리 이 흐름은 일단 아니구나 코스닥 종목이 원래 그래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는 실적이 아주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타나는 것 쪽으로 저도 계속 그런 종목을 봐라. 그런데 결국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가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끝났는데 뭐 내일부터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 코스닥 쪽에서 예전에 얼마 전에 이 테마주 형식으로 뭐 후쿠시마 때문에 이제 소금 관련주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초전도체, 맥시금 관련주 이런 게 올랐다. 지금은 뭐 제가 그때도 늪지대에 빠질 수 있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관심 외로 돼버렸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이게 오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다음 흐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한 한두 달, 두세 달 전에는 좋게 봤는데 에코프로 2차전지 이 쪽이 사실은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00만 원을 깨고 오늘 몇 프로가 빠졌냐면 화면에 나오는데 4.2%가 빠지면서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100만 원을 지킨다는 그런 또 희망을 갖는 희망 고문들의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누가 얼마까지 간대 아니면은 이 흐름은 유튜브에 요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꼭 이제 막판이 되면 이제 들어가면은 아직도 크게 오를 수가 있다. 뭐 10배 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을 하는 게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고 정확하게 시장을 현실에 있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혹자는 뭐죠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더 이상 10배 이상 더 간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업종이 뭔가가 흐름이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은봉이 나오고 2시에 특히 이런 모습이 되게 안 좋은 모습인데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위에서 물량을 다 쏟아붓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대장주가 밀리는 모습 이런 업종은 일단은 기필을 해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을 기필을 하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는 갈아타야 되고 어떤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느냐 그 종목이 이제 나갈 거예요. 제약바이오주 그동안에는 한 2, 3년 동안 계속 밀렸어요. 왜 밀렸냐면 이제 이 흐름하고 비슷해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했죠. 그래서 제약주 특히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몇 년 동안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쏟아붓다가 이 높은 금리 때문에 그냥 회사가 흐지부지하고 적자투성이가 돼서 없어진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거래량도 없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슬슬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거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끝나갈 무렵이 왔다는 신호탄이 신약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들로 흐름이 붙는다는 거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막판에 공약주에서도 알려드리고 이런 흐름으로 계속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서울경제TV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곧 다가올 거니까요. 전화 32 아 023153에 2642 또는 100원의 문자 이력료가 있는 3009 82번으로 또는 인터넷에 서울경제TV 치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무료로 직석해서 상담해드리고요. 특히 전화로 많이 요즘에 많이 주시는데 전화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제가 이런 급변하는 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가 받은 책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전화 상담도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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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종목 SOS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어떤 종목이든지 주시면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먼저 많이 왔다고 해서 문자로 온 종목부터 상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신 분 HBL 바이오 주네요. ABL 바이오 2만 천 원에 비중이 많네요. 50%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일단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상담을 문자로 온 거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행히 이분은 바이오주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이오주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4% 정도가 올라서 지금 거의 19,450만 2만 원이 거의 다 와갖고 2만 천 원이 매수가면 아마 매수가가 여기 2만 천 원 이 정도겠죠. 그런데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더 사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 차라리 한 3, 4일 전에 왔으면 전화를 해주시거나 문자 상담을 해주셨으면 앞에 보면 저점이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3바닥이죠. 1, 2, 3바닥을 이렇게 치면 이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예요. 그런데 어디서 아마 50%면 한 번에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 한 두세 번 정도 분할을 하셨는데 높은 가격일 때 매수를 하셔서 단가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가 당장 꺾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2만 천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2만 2천 원, 2만 3천 원 정도까지도 보여요. 그런데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2만 3천 원, 2만 2천 원이 간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은봉 하나만 나와도 이거는 저도 50%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2만 천 원에 매수가 본전이 오면 더 실을 수가 없으니까 본전이 오면 물량을 한 반 정도 정리 아시겠죠? 꼭 이렇게 따라주세요. 2만 천 원에 오면 물량을 반 정리 2만 2천 원, 2만 3천 원까지 가져가되 이제 흔들흔들을 하면서 또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눌림목 조정이 나와서 다시 또 2만 원 정도가 가면 물량을 조금 더 실어도 되겠죠. 1만 8천 원이 오면 물량은 처음에 실었던 대로 더 물량을 늘리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밑에서 들어간 건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1차로 2만 1천 원이 오면 물량을 반 정리 그리고 다시 우리 서울경제TV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 문자로 오신 분. 3명, 6,100원에 다행히 비중은 10%를 실었었네요. 3명 3명도 지금 일단 막 이렇게 지금 당장은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흐름이 막 붙는 종목은 아닌데 과거에 조금 전에 8월 달에 아마 여기서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올 때 아마 실으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6,100원이니까 6,100원이면 여기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아마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이런 급등한 종목은 조심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4,500원? 여기 3,700원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펀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그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연 29%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니에요. 1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행이자 5% 이상만 내도 나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5%이자를 빌려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900원에서부터 6,000원 이상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내가 급등주 매매 자식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5,500원에 들어가서 6,000원에 팔고 나오는 식으로 아니면 빠르게 손절매 장대 양봉을 실었는데 여기서 못 뚫고 올라가면 한 이틀 뒤에도 다시 또 6,000원 이상이 왔죠. 그때 빠르게 정리. 그게 안 되시면 이런 급등주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형사신 시청자님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수업료를 내야 돼요. 5,500원, 5,800원 정도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 정리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급등한 종목은 앞으로는 이거 6,000원에 사가지고 7,000원, 8,000원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인정신 종목으로 제가 방송 막판에 알려드린 공략주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시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할까요? 한솔케미칼 SOS가 들어와서 한솔케미칼 23만원에 15% 주신 분 한솔케미칼도 그러니까 이런 이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 코사기 위주로 해드리는데 우리 한솔케미칼 한번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비중이 15%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화학주고 영업이익이 1,800억 순이익이 1,600억 1,000억 이상이면 어마어마하게 순이익이 많은 회사고 우량한 회사는 망할 리는 없어요. 망할 리가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가지고 계시면 이 내재가치가 계속 주가가 반영을 못하다가 흐름이 맞으면 그때는 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있고 별로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 바람에 여기 23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3만원 그 위에 선이네요. 23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이 아니고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서울경제TV에서 이런 수급으로 붙으니까 이런 흐름을 봐라.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고 우리 시청자님은 한솔케미칼 이거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17만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반등이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데 첫 번째 연말까지 아직도 한 4, 5개월 정도 나왔는데 연말까지 20만원을 목표로 해서 17만원 정도에 더 들어가셔서 손실 없이 나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냥 수급이 아직 안 붙었기 때문에 빨리 이 종목보다 다른 걸로 수익을 내셔서 한 2, 30% 3, 40%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이제 그 오늘부로 드디어 우리 그 뭐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50%가 너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종목으로 공략주에서도 한번 보시고 지금 흐름이 맞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업종 흐름이 맞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셔라 이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화 상담 제가 계속 받아들일 걸까 오늘은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아까 이 한솔케미카치 주식을 아마 꽤 오래 드리고 계신 거예요. 한 두세 달 정도 넘게 갖고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팔지 않고 그런 비법이 숨어 있으니까 그 책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전화도 많이 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오고 있다니까 전화 상담 한번 받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오늘 전화 상담 연결이 됐는데 제 책 어떻게 한번 드리면 읽어보실 수 있으시죠? 받았어요 저번에. 아 받으시고 또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 또 다른 종목도 상담하시려고 알려주신 거죠? 네. 네 종목하고 제목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한올 바이오파마요. 한올 바이오파마요. 한올 바이오파마. 25,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우리 시청자님. 아 이 가격 얼마야? 25,000원이에요? 네. 최근에 사신 거네요.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요. 최근에 샀어요. 한 8월달 하여튼 초기 아니면 중순쯤에 좋은 종목 잘 골라서 지금 오늘 11% 급등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떤 게 궁금해서 일단 목표가 궁금하신 거죠? 목표가도 궁금하고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건지 그냥 쭉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게 어쨌든 그 바이오주 쪽에 지금 제가 방송 초배도 알려드렸다시피 다른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식으로 갑자기 급락도 나오고 하는데 바이오주는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보여요. 오늘. 그래서 바이오주의 특징이 이제 그 지수랑 크게 연동이 안 되고 바이오파마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주는 지금 감히 여기서 스톱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말까지 가져가는 게 정답이고 얼마까지 간다 이 제안을 둘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 핵심 테마주의 흐름이 맞냐 안 맞냐인데 제가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게 어떤 게 비싼 게 있냐면 메디톡스 같은 게 지금 30만 원을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라든가 이제 오늘 11% 올랐지만 잘 보시면 제가 차트 그러면 제가 대장주 이제 아마도 이제 대장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20만 원에서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오늘도 9%가 올라버렸죠. 이 무거운 게. 이 비싼 게. 그러면서 지금 50%가 올라버렸어요. 30만 원을 넘어버렸는데 은봉은 안 달았죠 오늘. 그러면 이런 그 메디톡스 같은 바이오주를 유심히 보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한올 바이오도 보면은 잘 보면은 오늘 양봉을 달고 비슷하게 10% 올랐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은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이오주가 지금 주도주를 자리를 꽉 잡았기 때문에 50%도 아직 안 올랐잖아요. 이제 바이오파마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 한 이제 1, 20% 올랐잖아요. 연말까지 더 가져가셔라 이렇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팔지도 말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서울경제TV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수준이 굉장히 점점점점 올라가셔서 제가 바이오주 쪽으로 이렇게 한 3, 4달 전에 제가 주로 2차 전지주를 주로 안내를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바이오주로 흐름이 움직인 걸 봐서 바이오 쪽으로 섹터를 잡았고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셔서 오늘도 뭐 1, 20%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방송을 할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문자가 계속 지금 온다고 하니까요. 문자 하나 더 받겠습니다. 문자 성우 하이텍 12,000원에 20% 성우 하이텍 이제 우리 성1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주의 배터리 주식이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 회사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안타깝긴 한데 한 천억 정도 매출이 있고 순이익도 한 4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오히려 영업이익이 올해 23년도 2분기까지 90%나 거의 따블 정도. 그래서 벌써 지금 영업이익이 900억이 다 돼가요. 그러면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차트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100% 실적만 가지고 이게 들어가기에는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줘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성우 하이텍 좀 일찍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2,000원이면 애매할 가격이죠. 애매할 가격이고 이때 뭐 8월 초에 들어갔는지 7월 초에 들어간지 이때가 이제 12,000원 가격인데 아마 7월 초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한번 급등했을 때 일부러 욕심이 나서 안파를 썼을 것 같은데 안팔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매매를 굉장히 잘못한 거고 굉장히 여기서 한 달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갈 때 8월 초반 이후에 사셨다고 하시면 이거는 어느 정도 11,000원이라든가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 매몰대도 너무 두껍게 지금 존재해 있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래도 거의 없어지면서 왜냐하면 현대차 자체도 지금 관심 종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많이 움직임이 이제 현대차 막 수익 났어요 그러신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몇 프로죠? 비중이 20% 벌써 한번 물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물타기를 하기는 좀 힘들고 반등이 나와도 연말까지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는 연말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서부터 부품업체들이 다 실적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흐름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 거래소에 자동차 업체에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흐름이 좋은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확률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보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고 우리 성화하이텍은 연말에 12,000원 매수가 정도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드디어 대형주가 나왔네요. 네이버 22만 2,500원에 40% 비중이 좀 많아서 네이버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한때 이제 붙었었죠. 8월 달하고 순간순간 한 번씩 붙었는데 지금 가격이 22만 5,000원이면 이 가격이네요. 22만 5,000원. 아마도 8월 달 하여튼 8월 들어서 이때 아니면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크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데 아마 이분도 한 번 사신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물량 늘리기를 하신 것 같아요. 40%면. 그래서 일단 자동첩자 아니고 네이버 인터넷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지도 않고 한 번씩 붙으면 또 콜싹 장이 오늘은 밀렸기 때문에 한 1, 2% 빠졌는데 이제 시장은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PI 발표 그리고 FMC 발표 나올 때 한 번 우리 네이버도 장대항범을 한 번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 22만 5,000원에서 당연히 비중 일부 반 정리 그래서 40%니까 15%만 가지고 가시고 15%는 더 가져갔을 경우에 한 요 가격이죠. 23만 원에 23만 5,000원 24만 원 정도의 정리 그리고 눌림목 조정이 다시 나오면 물량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밑에다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형주면서 거래소로 넘어가는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심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3분의 2를 정리를 하시고 22만 5,000원이 왔을 때 10% 수익이 나면 나머지 너무 욕심 부르지 말고 15% 갖고 있는 거에서 10% 정도 수익의 정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바닥에서 물량을 좀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22만 5,000원은 언제든지 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통신지 한번 보시고요. 10초에 돌아오겠습니다. 10초에strae 21h00 22h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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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hяли 22h00 22h00 23h00 22h00 22h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현대바이오요. 네. 네. 2만 6,7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현대바이오 언제쯤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은 수익은 아니고. 네. 2만 6,700원인데 2만 7,050원이니까. 네. 네. 아주 조금. 오늘 2%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정도 수익이네요. 사실. 네. 그래요.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차트 보면은. 네. 바이오주가 지금 얘도 지금 아주 좋은 실정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여기 쫙 보시면은. 뭐 아주 바닥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2만 2천원은 오지도 않았고. 지금은 이제 2만 5천원, 2만 6천원 정도가 사실은 바이오주 치고는 지금 아주 안 오른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주 높은 목표가는 너무 여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네. 이 앞에 목표가 3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를 잡기도 그렇고 여기를 잡고 있고 3만 가운데로 해서 목표가는 한 3만 천원 정도는 무난히 갈 걸로 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다음에 전화를 주실 때는. 네. 현대바이오. 혹시 전에 전화 한번 상담 주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아니에요. 아 오늘 처음이에요? 책도 받고 싶은데 못했어요. 아 오늘 처음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아 그럼 당연히 저기 방송 마치고 저기 주소 주시면 저희가 책 물을 보내드리고요. 네. 현대바이오로 3만 천원에 정리해서 수익 났습니다 하고. 상담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 다음에 상담 받아 드릴게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오늘따라 유난히 또 바이오를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매우 기분이 업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자가 또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문자 빠르게 한 몇 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LG전자 12만 원에 20% 또 우리 LG전자가 나쁜 회사는 아닌데 요즘에 LG전자 LG그룹이 또 약간은 어때요? 사실상 삼성전자도 지금 크게 이렇게 흐름을 막 쳐올리고 그렇게 하진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옐로우 칩이라고 그랬죠. LG전자라든가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나쁜 회사는 아닌데 차트 한번 보면서 실적 좋은 건 다 아시니까 앞불사네요. 또 12만 원이면 또 여기선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었었죠. 두세 달 전에는 그래서 이 주식은 뭐래요? 과학이다. 우리 배드는 과학이다가 아니고 주식도 과학인데 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사는 거는 또 기술인데 파는 거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도 빨리 전화를 주셔서 7월달에 13만 원 이럴 때 팔았으면 사실은 내 기억에는 아주 좋은 주식이죠. 그런데 지금 9만 9천 원 10만 원 지금은 이제 바닥선이긴 한데 10만 원까지 내려와서 못 갈 가격은 아니에요. 이 옐로우 칩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패턴 이런 패턴을 좋아하실까 아마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게 그러니까 코스상은 짧게 짧게 봐야 되는데 느리게 느리게 해서 다시 반등이 붙으면은 회사는 뭐 우량하니까 다시 12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느리게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비중이 현재도 좀 되죠. 20% 갖고 계시니까 또 사문부 40% 이렇게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20% 가져간, 들고 간 상태에서 쭉 가져가 보시고 연말까지 가져간 다음에 연말에 연말장 배당도 있고 그럴 때는 배당도 많이 주겠죠. 그러면 또 한 번씩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져가셔서 본전에 12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고기에서 정리하시고 나머지 따른 80% 자금으로 또 열심히 수익을 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계속 문자를 몇 개 더 해드리겠습니다. 넵툰 11,244원에 비중은 다행히 10% 넵툰 보여드리겠습니다. 넵툰은 당연히 이제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업체고 약간 독특한 회사죠. 출판 매체에 그래서 이런 섹터가 관심을 여러분들 안 갖는 사이에 한 번씩 붙을 수가 있어요. 실적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실적 좋으면서 테마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거 제가 저저분제 해드렸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10% 그다음날 이렇게 뻗고 이 넵툰도 여러분들이 이 넵툰 뭐 출판 매체 많아 뭐 이런 건데 벌써 바닥선 8,000원? 여기서 언제 붙었나 싶은데 벌써 여기서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매수가 당연히 매수가보다는 위고 11,000원이면 이 정도니까 근데 아마 이분이 이 장대양봉이 실리기 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여기서 다시 한 번 이틀 정도 은봉이 나와가지고 장대양봉 실리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저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고 근데 여기 14,500원 이 정도가 사실은 바닥에서부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주도주가 있고 어떤 테마군이 형성돼서 쭉 가는 거면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바이오주는 연말까지 쭉 가져가도 되는데 아까 같이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가끔씩 바닥에 있는 공략주를 해드리는데 테마 흐름이 붙어지지 않는 업종들은 한 번 정도 장대양봉이 싫으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넵툰도 오늘 사실 양봉이 나왔다. 지금 다시 상승폭이 좀 줄었는데 14,000원이 다시 오면 정리하시고 그래도 뭐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또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오늘 너무 많이 해서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수익률 현황 알려드리고 내일 공략주까지 알려드리는 도넛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도넛 리포트 도넛 리포트 도넛 리포트 오세요. 도넛 리포트 7. 도넛 리포트 8.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절대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도 미리 알려드리거나 저도 당연히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내비 저번주에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리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한번 리뷰 요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의 뭐 6만 5천원 정도면 바닥선이기 때문에 괜찮다 매수해도 6만원 정도 내려오면 사실은 더 사야 되고. 그런데 그러고 어저께였었죠. 어저께 혼자 장대양봉을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방송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보안 관련주 이런 식으로도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그런 내용이 나가기 전에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일단 큰 주도주가 있거나 테마군이 형성돼 있고 대장주가 형성돼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날 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전 종목도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 대장주가 있는 종목 그런 거는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은 들어가서 일단 대장주가 계속 가고 그리고 실적이 일단 받쳐줘야 돼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연말에 또 배당도 해주고 실적 발표할 때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있다는 안납도 실적은 좋지만 항상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아까 전에도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LG전자라든가 이런 종목 좀. 그래서 장대양봉이 나와서 그러면 어쨌든 많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시한하게 또 거꾸로 장대음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6만 5천 원 가격을 내려왔는데 여기서 뭐 이익실현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다시 6만 5천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고 여기 가격까지 내려왔으면 다시 매수. 그런데 6만 원까지 안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 앞에 분 내려왔으니까. 6만 원까지 내려가면 이런 우량주들은 추가 매수를 하면 다시 연말에 6만 또 7만 원 정도가 가면 또 안정적인 수익이 또 많이 나겠죠. 그래서 우량주는 한 번 사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기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로 제가 안내분 추천해드려서 다시 한 번 공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바이오주겠죠.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은 종목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은 우리 노란톡방. 여기에다 휴대폰을 대시면 지금 들어올 수가 있고요.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에스티팜 아주 우량한 종목이에요. 가격 또한 거의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10만 원 한 번 넘었었나요 이게? 여기 분봉 주봉으로 보면 당연히 넘었었네요. 13만 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1봉으로 다시 보면 거의 어때요? 거의 안 올랐죠. 근데 오늘 또 한 1, 2%가 올라서 양봉을 조금 달았는데 원래는 에스티팜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장이라든가 완성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의약에 원재료를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실적은 무난하고 근데 이번에 어때요? 실생활과 연결되는 거. 저도 지금 무서운데 코로나가 변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철을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요즘은 의무가 아닌데 마스크를 한 반 정도는 마스크를 쓰셨고 특히 이제 뭐 권장한 남자들은 많이 안 쓰는데 노약한 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변이가 많아서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종결했다고도 볼 수도 없고 한 100일 안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변이가 생겼을 때 기존에 저도 백신을 4차인가 이렇게 맞았는데 변이가 돼버리면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변이 된 거를 100일 안에 이 백신을 만들어서 이거를 완성도를 높인다면 계속 변이가 돼도 안전하게 이렇게 백신을 맞고 마스크 없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에스티팜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뭐 1상도 통과를 했다고 그러고 곧 이제 2상 통과되고 순차적으로 되면은 시판을 하겠죠. 그래서 완성된 이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약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여기 100일 안에 지금 변이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팬데믹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의 아주 그냥 핵심 그런 흐름에 딱 맞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옆에 차트 나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격이죠. 이제 뭐 20만 원대 이상 뭐 10만 원대 이상 가격이 많이 없어요. 제가 벌써 이제 다 우리 소유기재팀에서 다 알려드려서 8만 원 8만 원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어? 그러네 하고 이제 이 제가 차트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7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런 식으로 윗단에 한 9만 원 초반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1, 20% 수익이 나는 거를 꼭 급등주를 이렇게 따라가서 고점에 사서 물론 이게 더 올라가면 10% 오른 게 상한가 치면 20%를 수익이 나니까 좋죠. 근데 한 번 잘못 들어가서 이게 늪지대로 빠져버리면 나중에 보면 막 20% 손실이 나 있고 아니 그렇게 손실 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종목을 급등이 나오면 내가 정리하고 팔 수 있겠지 하고 또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매매는 결코 우량주라든가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기 좋은 매매가 아니고 이런 매매 8만 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9만 원 초반에 정리를 하되 7만 원 초반이 오면 한 번 더 사는 그러면 한 10% 처음에 아니면 15% 이렇게 샀다가 올라가면 당연히 익절인데 내려가면 내가 들어갈 게 10%라 그러면 10% 정도 더 사도 되고 15% 샀다가 그러면 15% 꼭 못 사더라도 한 10% 정도 더 사서 물량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이 많아지니까 다시 매수가 이상 올라가면 수익이 확 나겠죠. 그래서 그런 좀 안정적이고 우량한 매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종목들 가격이 비싸면서 흐름이 맞는 거 그런 걸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더 자세한 매매가는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아침에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종목을 한 몇 개를 드려요. 오늘은 또 한 18%인가 이렇게 많이 오는 종목도 아침에 드린 게 있는데 종목 받으시려면 우리 노란톡방에 현재 나하고 있는 핸드폰을 대셔서 받아보시고 장중에 그리고 시황은 특히 제가 또 정확하게 지수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려면 속임수 패턴 금요일 날 빠지는 장에 이거는 가짜 하락이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시황을 제가 우리 노란 카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 또 빠뜨린 게 있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들었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날은 변동성이 어때요? 커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렇고 빠지는 게 진짜 빠지는 거면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 가짜면 V자로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흐름이 99% V자가 맞다고 지금 다 느껴지죠. 그래서 위쪽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그런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캐치를 해드리는 제가 무료방송으로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바쁘게 뛰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오늘 세 줄 요약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도너리 스탁 마지막 통시지 보여주시고요. 오늘의 핵심 첫 번째 9월 FOMC는 분명히 시장이 호재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의 주도업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세 번째 도너리 공략주로서 바이오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에스티팜 추천해 드렸습니다. 도너리 스탁 굉장히 내용이 알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도너리 스탁 배찬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